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이거 여는 순간 장난 아니다 안 먹을 거라는 생각이 우와 맛있는데 어? 에디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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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아 으 아 아 아 으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으 4 또 치고 친정 하기 아 자니 아 부산이 없는 우선 아 아 요거 하거든요 그래 아 그러네 사실 맡아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안피해 이거 다 빨리 열면 먹어야 되죠 열면 먹어야지 근데 조개골이 집안이네 야 이거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팔았는데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지? 연장지 형연이는 소리보다는 얼굴로 표현을 하고 오빠 사랑해요 좀 쓰지 마세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 오빠 뭐가 치웠나 봐요 우리가 우리 거 주운 거 같은데 이거 복쇄줘야 돼 어딨어 지금 언양불고기집이 저기있어 언양불고기집 앞에서 앞에서 일단 얘기를 잘해야 돼 맛있는 왔지만 진짜 먹을만한 응? 정말 돌아 돌아왔지만 이기려고 하는 거지 야 먹을 줄 아네 정연이 먹을 줄 알아 야 정연아 니 얼굴을 못 봤다 나 정신만 보고 있어 계속 어? 진짜 얼굴을 볼 수가 없대 나 먹을 때 어? 야 정 어? 야 정 어? 야 정 어? 아 야 이거 아 아 그렇게 스트레칭 아 아 에 흐흫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수 있어요 죄송한데 음 뭐 뭐 weaker 그래서 준거가야센 벨 그냥 뭐 아 야 외국의 탈출하는데 이제 그런가요 정윤씨가 하시는거에요? 정윤씨가 하하 아니면 하동훈? 하하요 임팩트 써야되는데 하 하동훈 하 하지마 하 하지마 ㄹ 정윤씨 pueblo Marim 정윤씨가ividade 정윤씨가 ih숨말로 저한테 그랬거든요 뭐라구요? 오늘 묶게벌일꺼라고 홀홀 홀홀 아 3바퀴 Nevertheless 도마스 3바퀴 돌다고 그랬어죄가 민들볼 돌아 민들볼 돌아 간다! 간다! 정연 씨 간다! 정연 씨 간다! 오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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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꼭 그런 걸로 안 해도 돼! 빨리 가요! 꼭 그런 걸로 안 해도 돼! 정연 씨! 하 씨 탈락! 하 씨 탈락! 너무 좋아요! 오늘! 정연 씨 날이 너무 추워요! 너무 좋아요! 가자! 정연이 세 번 나와서 나랑 다 파트너였어요! 그리고 언니도 승현이도 나랑 오! 그래서 어쩌라고! 오! 나 친하다! 이걸 올린 걸로? 발 올리기가 힘들 거야! 아! 어렵구나! 아니야! 아니야! 머리 조심해! 머리가 무조건 먼저 달 텐데! 머리 조심해 머리! 마! 정연아! 맞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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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저 정연아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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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탈락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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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어떡해. 이거 못해. 그러니까 앉아 붙어야 되나 봐. 와, 정연이 좋아. 미친 듯이 해보자, 미친 듯이. 우리 뭐 4,30이니까. 오빠 훔칠까요? 응? 오빠 훔칠까요? 오케이. 오케이. 왜 이렇게? 훔칠 수 있을 것 같아. 와, 정연이. 이쪽, 이쪽으로, 이쪽 뒤로 가면. 진짜. 파이팅! 파이팅! 손님,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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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살아봐. 저게 나와, 저게 나와. 뭐, 해 봐. 하나, 둘, 셋. 나이스! 하나, 둘, 셋. 나이스! 와, 너무 웃겨. 하핫핫핫핫핫핫핫핫핫. 자, 일! 자, 일! 하셔야 돼요. 저기 혼자 나왔네. 저기 혼자 나왔네. 정연이가 일을 잘해 정연이가 일을 잘해 정연이가 일을 잘해 자! 일! 자! 일! 정연아 일을 잘해 너 히어로야 해내면 시작! 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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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! 아! 20대 라면 근데 아까도 살짝 들었는데 50대도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 쌀밥팀 반 쌀밥팀 반 이렇게 섞어서 다니실래요? 섞어서 다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걷고 있는데 우리 아웃됐어요 쌀밥팀 전원 아웃 쌀밥팀 전원 아웃 에? 진짜? 탈을 뜯었네 대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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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희야 주희야 아 나 진짜 나올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너 안나왔어 어디고 올까요? 아우 와 제발요 나올 것 같은데 진짜 훔친 것 밖에 없어 야 우리 타 조금